다리 열정적으로 춤을 추다가 살짝 조금 다쳤어요 살짝 다쳤는데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괜찮은데? 괜찮긴 하지만 모양새가 이렇게 해서 모양새는 안 괜찮아 보이지만 제 마음과 몸은 괜찮을 거군요 네 아프지 말기로 파이팅 진짜 괜찮으니까 괜찮으니까 살살 해볼게요 너무 열정적이지 못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이게 태도 놀란 이야기예요 양해를 부탁드리려 해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너무 아프고 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현이 좀 살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노력을 찰 때마다 진짜 진짜 이거 할 때마다 여기로 어쩌다 어쩌다 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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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 오늘의 이벤트가 있어서 춤을 통해서 저희가 번호 나오신 분과 함께 플라로이드 사진을 찍는 이벤트를 준비했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찍는지 진짜 잘 본다고 물어봐요 심지어 프라로이드 사진을 찍는 이유는 이건 셀카입니다 정정 그러면 뽑아볼까요? 제가 들고 있으니까 뽑아주세요 네 봤어요 네? 이렇게 준비해 만든거야? 왜요? 갖고 있다가 갖고 있다가 그리고 코치 뽑아주세요 자 네 너랑 넌 누명이야 우리 정말 누명이야 둘이 뭐 6개씩 나왔나보죠? 두 분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 저는 17번 어디 나 우리 혜서가 요새 말을 거듭는데 혜서 이는 아 28번 예 오 28번이 있어 다 다음 예는 저는 22번 4 마지막 서연이는 21번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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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이렇게 셀카 이렇게 뽑히신 분들은 저희와 각 멤버와 함께 셀카를 찍는 이벤트에 당첨되신 겁니다 아 저희는 저희는 이제 셀카 오 어떻게 다 뒷번호만 뽑았다 다 20번대만 뽑았다 아니 나 17번 17번 어쨌든 20번을 가끔 17번을 뽑았다 이 말이쯤 알겠어요 조용히 하라고요? 네 네 서연이가 지금 눈으로 잘 웃겼어 아니야 어쨌든 네 정리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은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 나서 사진을 찍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무슨 소리죠? 어쨌든 자 저희의 마지막 대면 팬사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채널이 빨리 돌아갈테니까 속상해하지 말기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이거 안 나간다 사실 어디서 진행이 된건 모르겠죠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돌아올거에요 마지막 팬사에 이렇게 잘해주셔서 좋은 추억 만들어주시고 행복한 시간 같이 보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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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런이 너무 행복했어요 맞아요 진짜 진심으로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포포타임 한 번만 해주세요 아! 포포타임 좋아요 포포타임 오늘 오늘 엄청 짧게 갈게요 자 진짜 10초씩 제가 진행할게요 서희 부터 서희 부터 서희 부터 서희 부터 서희 부터 서희 부터 포포타임 시작 5초 4초 3초 2초 1초 끝 자 비서 시작 큐 와 쇼핑 소리가 정말이야 포포타임 어 진짜 여러분 쇼핑 소리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진짜 쇼핑 소리장 같아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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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우리 막내 나요 3 2 3 3 아 여러분 셔츠 소리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얘네 돌잔치라고 할까 얘네 돌잔치 우리 맘에 놀라시오 감사합니다 사진 많이 예쁘게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파카 아 맛있어 진짜 예쁘다 파카 파카 포즈 해주세요 시작 깜찍한 파카 좋습니다 시작 좋아요 저희는 Push 앤덜 19 조심히 가 안녕 너무 와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 조심히 가 안녕 감사합니다 꼭 저희들 이거 다시 꺾을게요 꼭 아 저기요 안녕 어디에 가야 돼 어디에 가야 돼 난 안 돼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수님 안녕 감사합니다.